시작하고 고민하다가 왜이렇게 생각날까 가신 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버님을 돌려줄 수 없대하여 2라운드 왕사하게 시작합니다 퀴즈나 칭칭나네 시작 퀴즈나 칭칭나네 퀴즈나 칭칭나네 퀴즈나 칭칭나네 퀴즈나 칭칭나네 이 선수는 다 갈까 나 예의된 대로는 일 못해 선수 교체 이 팀 대로는 나 못한다 빨리 가봐요 동마법 치러줘 목소리 크게 하고 퀴즈나 칭칭나네 퀴즈나 칭칭나네 퀴즈나 칭칭나네 퀴즈나 칭칭나네 겸손하며 인자하며 개진아 칭칭나네 성망있고 온유하신 개진아 칭칭나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개진아 칭칭나네 정근 세상 떠나셨네 개진아 칭칭나네 정근 세상 떠나셨네 개진아 칭칭나네 목덜년만 더 사셔도 개진아 칭칭나네 초도 한번 해볼텐데 개진아 칭칭나네 초도 못한 두 아들들 개진아 칭칭나네 가슴속이 미어지네 개진아 칭칭나네 석삼년만 더 사셔도 개진아 칭칭나네 초도 한번 해볼텐데 개진아 칭칭나네 초도 못한 아들매누리 개진아 칭칭나네 가슴속이 미어지네 개진아 칭칭나네 가슴속이 미어지네 개진아 칭칭나네 인삼노경 좋다한대 혜진아 칭칭 나네 죽음 앞에 댕 못추고 혜진아 칭칭 나네 진심왕에 불러줘도 혜진아 칭칭 나네 죽음 앞에 꼼짝 마라 혜진아 칭칭 나네 우리네 인생 칠십이여 혜진아 칭칭 나네 강남현 80인대 혜진아 칭칭 나네 80수도 못하셨니 혜진아 칭칭 나네 혜진아 칭칭 나네 우리네 인생 칠십이여 혜진아 칭칭 나네 강남현 80인대 혜진아 칭칭 나네 할 식수를 못하셨니 혜진아 칭칭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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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 혜진아 혜진아 칭칭 나네 혜진아 칭칭 나네 우리 아버님 혜진아 칭칭 나네 정루당 친구 있다 한들 혜진아 칭칭 나네 누가 대신 죽어주면 혜진아 칭칭 나네 두 아들이 있다 한들 혜진아 칭칭 나네 누가 대신 고칠소냐 혜진아 칭칭 나네 혜진아 칭칭 나네 타협도다 타협도다 혜진아 칭칭 나네 두 아들을 하나같이 혜진아 칭칭 나네 밥 먹게를 길러넣고 혜진아 칭칭 나네 살만하니 다시 한군 혜진아 칭칭 나네 애달소다 애달소다 혜진아 칭칭 나네 두 아들이 하나같이 혜진아 칭칭 나네 박수깔이나 뜬다던데 혜진아 칭칭 나네 제 아버지 여자애는 혜진아 칭칭 나네 어찌 그리 인색하냐 혜진아 칭칭 나네 두 아들이 하나같이 혜진아 칭칭 나네 굶는 놈이 없다고는 혜진아 칭칭 나네 제 아버지 여자애는 혜진아 칭칭 나네 어찌 그리 인색하냐 혜진아 칭칭 나네 내가 가면 다시 오냐 혜진아 칭칭 나네 이제 가면 못 올 거 같다 혜진아 칭칭 나네 규경 impulsion 신이 나게 혜진아 칭칭 나네 남걸별게 뚫려보렴 내가 가면 다시 오냐 이제 가면 못 올 거 같다 혜진아 칭칭 나네 혜진아 칭칭 나네 넉넉하게 흐려보마 기가 와도 끝도 없게 눈이 와도 끝도 없게 우라보니 맞는 유세 든든하게 치어드려 든든하게 치어드려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 오실 날짜나 일러주어 가마솥에 썻는 안타기 흉기를 틀면 내가 오마 병풍 속에 그려진 상자기 해치고 울면 내가 오마 명년 총사버래 꽃 지키면 내가 오마 영벌렀네 영벌렀네 다시 오긴 영벌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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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시긴 영벌렀네 여호시여 소리분들 인해의 말씀 들어보소 양친부모 계시걸라 성기길란 다하소서 죽어 세상 떠나시면 용돈들여 무엇하고 신생날네 죽어 세상 떠나시면 신생날네 저도인들 소용이 있나 신생날네 부려 부모 사우해라 잊을때는 살들하소 부려 부모 사우해라 신생날네 살았을때 살들어 감사합니다.